두 나라는 그런 곳이 모두 그렇지만 하늘만 게 비슷한 그런 노예가 그것보단 많이 치우니까? 일단 공통점은 역사적으로 불구대장의 원칙을 하여 속한 예를 들면 1870년, 1875년, 프라무스 프로젝트, 2000년까지 프라무스 한집 건너서 그 세계상정에 관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역사적으로 불만의 재정화가 되었는데요 우리하고 일본의 차이점이라고 하냐면 프랑스와 노빌은 1963년에 엘리제 조약이라고 하는 프랑스 해통제공의 엘리제 공식 명칭은 독일 프랑스 우호조약입니다 우호조약인데요 여러분들은 부족해서 소통점을 방문하여